연속 낭독 그곳에는 삼천여 명이 모여있었다. 그 사람은 이사야서로 설교한다 해놓고는 비성경적인 얘기를 했다. 나는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통역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믿는 바대로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만을 전했다. 결국 두 편의 메시지가 한 강단에서 동시에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정리된 것이다.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자 결국 항의가 들어왔다. 한 남자가 내가 서 있는 단 앞까지 와서 큰 소리를 쳤다. 아니 왜 설교하는 목사님과 내용이 다릅니까? 더 이상 이대로는 통역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성경과 맞지 않아서 더 이상 통역을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 길로 나는 단에서 내려왔다. 순간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돌아와 극동방송을 통해 5분간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가짜 안에 진실이 조금 섞여 있어서 우리는 섞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을 담아 속지 말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이 단이 무엇인가? 한자로 푼다면 끝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온전한 진리가 아닌 것이다. 이후에 그 상황은 큰 사건이 돼 신문과 잡지에도 크게 보도가 됐다.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뭔가 끄림직했는데 의구심이 풀렸다 했고 어떤 이는 이놈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과야 어찌됐건 나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용기와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그 목사는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라는 천국에 대한 책을 쓴 사람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도 아니었고 내용도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국내 언론사에서 후원을 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맞아놓고 집회를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한국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차라리 초반에 단호하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하지만 그의 정체가 밝혀진 후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 설교 통역이 중단된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청취자들이 그 사건을 알게 됐고 그가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알려지게 되면서 성경을 더 바르게 배워야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 합력해 선을 이룬 결과가 된 것 같았다. 비록 그 과정에서 통역을 중단하는 사태를 일으키고 한동안 일부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늘 유익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교를 나온 내게 설교와 통역, 번역, 사역은 당연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사들과도 인맥을 쌓을 수가 있었다. 미 8군에서도 집회를 열고 설교를 했다. 논산 훈련소와 전방 교회들도 다녔다. 당시 나는 미국 내 여러 교회의 모금을 하러 다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가는 교회 컨퍼런스마다 위어스비 박사와 만나게 됐다. 위어스비 박사는 미국 내 교회에서 덕망이 있고 실력 있는 사역자로 인정받아 여기저기 초청 강연을 하는 분이셨다. 그와는 내가 안수받은 사우스 침례교회 단임 목사인 서그든 박사를 통해 아는 사이였다. 특히 그분은 성경을 잘 가르쳤다. 가는 곳마다 눈에 띄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다. 어느 날은 그가 7년 동안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강의한 성경공부 노트 3권을 내게 줬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 발행을 했는데 그 책이 위어스 박사의 핵심 성경연구 1, 2, 3 나침판 출판사 발행으로 지금도 내게 큰 기쁨과 보람이 된다. 특히 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세계적인 목사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 미국 무디 성경학교의 총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도 한국에 와서 여러 번 집회를 했고 나는 그의 통역을 했는데 그의 온화한 성품과 설교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배우는 기회가 됐다. 미국의 유명 목사들은 성경 강의를 잘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절로 감탄이 날 정도였다. 그런 내용들을 잘 통역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의 단임 목사 존 메카더 목사는 밥 존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근본주의자들. 그의 설교도 통역을 했고 그의 책도 10여 권 한국어로 번역 발행을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책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뻐할 때마다 내겐 큰 기쁨과 보람이 됐다. 그 외에도 숱하게 내안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무명을 따지지 않고 통역하며 교제를 했는데 그 일은 내가 주님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연성낭독 우리를 존경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1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재희 낭독 공정